하나금융이 계열사 포인트를 모두 통합한 하나 멤버스 서비스를 오늘 출시했습니다. 하나 멤버스는 KB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, 하나카드, 하나생명, 하나캐피탈, 하나저축은행 등 그룹 내 6개 계열사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인 하나 머니를 정립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계열사 포인트를 통합 정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권 중 하나금융이 처음입니다. OK 캐시백과 신세계 SSG 머니 등 다른 회사의 제휴 포인트와도 합산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모아진 하나 머니는 현금으로 전환해 KB 하나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금융계열사의 예적금 가입, 공과금 대출이자 납부, 카드금액 결제, 보험가입 등 모든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외식과 편의점, 영화표, 도서구매, 레저, 놀이공원 등 전국 230만 곳의 카드 가맹점에서 하나 머니를 쓸 수 있습니다.